다전문화방송 1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새해 대전 MBC 프로그램과 뉴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원들은 최근 난방비 폭탄과 물가 인상, 계속된 한파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취재한 뉴스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새해 지역 이슈와 지방소멸 위기 등 다양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는 뉴스를 더 많이 발굴 보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